나? 내가 너 이럴 줄 알았어 나쁜놈 가자 가자 꼬맹아 이 나쁜놈아 왜 이제야 왔어?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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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그냥 좋은 산에 만나서 사랑도 받고 밥 걱정 안 하고 그게 다야 야, 네가? 얘가, 얘가 주제를 알아야지 어디서 사당지를 다니다가 왕손아 그 참, 종아일 종아일 야, 야! 나쁜놈 아이, 자꾸 다 나만 갖고 아니, 뭐 솔직히 내가 틀린 말 했어? 틀린 말 했지, 이놈아 너나 최 장군은 돈만 있으면 이룰 수 있는 꿈이고 꼬맹이 저거는 평생을 가도 이럴 수 없는 꿈 아니겠냐 아, 됐소 잠이나 잡시다 자? 그냥 이대로? 자? 거기 안 가보고? 내일 해가 뜰지 안 뜰지도 모르는데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하자고 아니, 뭐 언제는 내일에는 내일 해가 뜬다면서 아무튼 난 내일 가는 걸로 알고 그렇게 잡니다 예, 무조건 가요 빨리 자야지, 내일 500년 잡지 아이고 다 큰 사람이야 그렇다 쳐도 원손마마님 드실 게 너무 없어요 주정 부리는 둘째치고 매일 마른 밥만 드시니 잠시 장에 나가 마마님 드실 것 좀 사올게요, 나으리 나리라고 부르지 마세요 우린 혼례를 올리지 않았습니까 부인 언니 안 일어날 거요? 아, 진짜 이 언니 어제부터 왜 이런데? 똥꼬에 꿀을 쳐 발라놨나? 빨리 갑시다 보게 되길래 보게 되길래 뭔 일 있나? 가 가야지 그렇지, 가야지 내 짐작엔 거기 딱 있다니까 집으로 가야지 어? 멋들하고 있어 어여, 한영 가야지 아이, 잠깐만 언니, 진짜 미쳤어? 500량짜리 춘호를 코앞에 두고? 여기 없다 소문은 안 그렇다니까 직접 가서 확인해 보면 알 거 아니여? 여기 없는 거 내가 확인했어, 이놈아 이보게 무슨 일 있나? 없어 응? 아, 언니 진짜 왜 이래? 뭐가 이놈아? 아, 갑자기 한영을 왜 가? 이게 얼마짜리 춘호인데 말까실내지 마라 아닌 말로 춘호 질 석삼년에 지금 우리한테 남은 게 뭐가 있어? 에? 이런 큰 건 몇 건 해서 우리도 잘 먹고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여? 저번에 뭐라 그랬어? 좁쌀 천번 굴리느니 호박 한 번 굴리는 게 나 땜에 말까실내지 말라고 했다 아이고 여기서 빈손 털고 가면요 맨날 빈털털이야 알어? 됐고 내가 혼자 잡아서 내가 혼자 다 해먹을 테니까 언니는 그리 아쉬워, 에? 하지 말라면 하지 마! 어, 쳤어 그래? 이왕 이렇게 된 거 쟤들 한 판 붓고 언니 동생 다시 정하자고 어 그만들 해! 그만들 하라니까! 야! 야이! 그만들 좀 해! 야이! 야이! 왕손아! 정하셔 언니 누구 편이요? 아이씨! 아이씨! 이럴 바엔 살전을 하지 개집처럼 도닥거리지 말고 아침밥도 안 먹고 왜 들리래요? 소라야! 못들에 칼 안 잡고! 처음에 싸움질로 만났으니 헤어질 때도 그리해야지! 어이! 너무 멋있는 척 하지 말라고 아주 재수 없으니까 대길 언니 내 돈 주시오 넌 잠깐 안에 들어가 있어라 내가 왜 들어가 있어? 내 갈 길 내가 알아서 잘 갈 테니까 이때까지 모은 내 돈 내놓으라고! 왕손아! 잠깐 나가지 어딜 나가 바람이나 쐬지 여기도 바람만 잘 부는구먼 갑자기 돌아가자는 이유가 뭔가? 여기가 아니야 잘못 짚었어 자네 혹시 언연이를 봤나? 말하게 언연이를 봤나? 내가 봤으면 이렇게 빈손 털고 왔겠어? 그년을 잡아오든지 족지든지 했겠지 그럼 어찌 일어나? 최 장군 우리 그만 접자고 춘호재 갑자기 무슨 소린가? 자넨 이 짓거리가 좋나? 누군 좋아서 아나? 그러니까 접자고 난 이제 싫어 입에 닿 내놔듯 계집을 찾아 팔도를 떠돋는 것도 노비 연놈들 질질 짜는 것도 목숨줄 내놓고 하루하루 연명하는 것도 이제는 지긋지긋하다고 자네 언연이를 봤군 이천에 말이야 이천에 말이야 논 백마직이 사놨어 뭐? 집도 짓고 있다고 논 옆에는 최 장군 집 그 건너에는 내 집 흘목 좋은 데는 왕손이 있는 여곽도 짓고 있다고 뭐 아직 장갑은 다 못 질렀지만 말이야 돈이 어디서 났길래? 어디서 났기는 내가 그간 빼돌린 돈이 한두 푼인 줄 아나? 아시는 꼬라지들 보니까 내가 버는 족족게 다 살 것 같아서 평생을 이집거리에서 살 수는 없는 거잖아 우리도 남들처럼 딱 하루만 일해도 두 다리 쭉 뻗고 사람 새끼처럼 살아야 되지 않겠어 그 말 진심이었어 진심이지 진심이지 얼마나 좋아 집도 사고 땅도 사고 다 같이 모여 살고 다 같이 모여 살고 다 같이 모여 살고 은연이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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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찾아오고 얼마나 좋아 은연이는 은연이는 잘 살고 있던가 어허 그만 돌아가세 한양으로 여긴 어쩐 일이냐? 앞으로 내가 따라다닐 땐 어쩐 일이냐고 묻지마 먼저 들어가라고 자네는? 꼬맹이도 보내야지 돈 몇 푼 줘서 보내게 그러니까 옷감이라도 하나 넣어줘야지 늦지 않게 들어오게 오라버니 어디가? 잠자코 따라와라 꼬맹아 응 니가 어쩐 일이냐? 이 조잘조잘 안그러보 그냥 나 원래 조신한 년이잖아 우리 꼬맹이 옷감 하나 더 주지 누구? 나? 왜? 니 엄마 자주기 힘들 것 같아서 그런다 우리 엄마 죽었어 옛날에 사당이었는데 죽었어 엄마도 없는 년한테 누가 옷감 떠주겠냐 가자 돌아가 오여 와라 응 고마워요 그리고 기르고 헤매이는 아이처럼 내 마음 갈 곳 없어 곁에만 있어도 행복할 텐데 그대는 자꾸만 멀어지네 나 이제 어떤 꿈을 안고 사나요 열정 안 가는 해정의 끝에 그대의 슬픔이 보여요 어디로 갈까요 길을 잃어버린 나의 마음을 열정 안 가는 해정의 끝에 그대의 슬픔이 보여요 그대의 슬픔을 만나요